잘 지내셨나요?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특히 화공플랜트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실 텐데요. 아주 쉽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해하기 쉽게 석유와 가스 개발 및 유통 흐름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고 개발하여 생산하는 부분을 상류부문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생산된 석유를 정유공장까지 운송하고 저장하는 분야를 중류부문 미드스트림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유를 정제하고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분야를 하류부문 다운스트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쉽게 산의 비유를 해볼게요. 나무뿌리에서 빨아올려진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듯이 바다나 육지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리는 곳이 업스트림이 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다운스트림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온쇼어와 오프쇼어도 쇼어라는 사전적 의미인 해변가를 경계로 해서 인류를 중심으로 인류가 온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육지가 온쇼어가 되고 인류와 오프 떨어져서 저 멀리에 있는 바다를 오프쇼어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쉬운 주제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온쇼어와 오프쇼어를 짧게 다뤄봤는데요. 쉽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